안녕하세요 해골벽작이 아닌 바로 미련한 토끼미입니다 제가 왜 미련한 토끼미이냐면 해골벽작 채널이 있고 단무지 일상 채널이 있었는데 제가 단무지 일상 채널을 없애고 미련한 토끼미 채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하루에 한 번쯤 더 올릴거고 월수금에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해골벽작 채널에도 미련한 토끼미 채널처럼 똑같이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그럼 이제 빨리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?